아잇 잘했어. 동이 자랐다. 아잇 잘했어. 돼지 연습했잖아. 그렇지. 아잇 잘했어. 동이 잘했네. 이제 앞머리도 와라. 이제 쪼금쪼금 돼지. 그렇게 막 날리셨는데 이제 자꾸 가위 이제 둥감아 훈련하고 그러니까 다시 뒤로 또 가고 뒤로 갔다가 조금씩 앞으로 천천히. 그렇지. 아유 이쁘다. 아유 그래 잘했어. 아유 잘했어. 동이 잘했어. 아유 잘했어 동이. 아유 잘하고 있다. 아유 잘 왔다. 그래 다시 해보자. 아유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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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잘하고 있어. 아유 우리 똥이 잘하네 잘하고 있어 아이치 아유 또 건강 잘랐다 아유 잘했어 아유 똥이 잘했네 아유 잘했어 가위 그렇게 싫어하던 거를 이제 포기했지 빨리 자르소 이 말이다 빨리하고 마무리하고 갑시다 이 말이야 이제 협조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위험 안된다는 걸 지가 인지했고 편하다는 거야 앉았다는 거는 어느정도로 빨리 끝내줘 이 말이야 얼굴 마저 해 다 됐나 너무 됐어 그렇지 성인 허락해줬을 때 허락해줬을 때 딱 해야지 지금 딱 지가 앉는 거 보니까 어느정도 허락했어 그렇지 아유 큰 거 했다 어렴 무기인데 아유 어렴 무기 잘했다 거기는 그 눈 찌르는 거기는 워낙 잘 자라니까 응 이거 된다니까 이렇게 되잖아 지금 봐 어디 누가 보면 훈련 많이 받은 게 강아지가 없겠다 세상에 이게 되네 그래 날리셨는데 이 둥강후 훈련이 진짜 효과 있네 다시 또 뒤에서부터 앞으로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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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천천히 다시 또 뒤에서부터